이 편지는 동화나라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받는 런너에게 요 런너, 하이 행운의 편지인 줄 알았지? 널 위해 특별히 쓴 행운의 편... 아니 아니, 러프의 편지야 뭐 본론만 말하자면 생일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그냥 그게 전부야 라고 하면 너무 편지가 성의없어 보이겠지? 런너, 다음에는 블럭 바이크 맵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도로 위에서 바이크를 태워줄 수 있도록 할게 나 요즘 왼손을 들고 싶으면 왼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고 왼쪽으로 빙그르르 돌고 싶으면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빙그르르 돌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돌거든 근데 왜 뒤로 달리냐고? 달리는 폼이 멋지잖냐 됐고 나랑 다음에 또 바이크 타러 가주라 바이크를 타고 달릴 때 보이는 풍경이 정말 끝내주거든 네가 그 풍경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편지집 다 채웠다 그럼 끝 끝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런너님 당신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도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동화나라에서 마주쳤을 때 생일 잘 보냈냐고 물어봐 주셨잖아요 저는 어머니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었어요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빵도 먹었어요 먹고 싶었던 빵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먹으라면서 사주셨거든요 아 맞다 어머니가 케이크 사주셨어요 어? 무슨 케이크냐고요? 과일 생크림 케이크였어요 안 먹으려 하니 어머니는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조각만 먹었답니다 맛있었어요 런너님 저와 만난 게 18년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? 저는 매우 설렌답니다 이렇게 오래 한 건 발레뿐이었는데 그 다음은 런너님이에요 우리 더 오래오래 봐요 꼭 제가 아는 발레도 보셔야 하니까 오래오래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푹 쉬세요 그럼 푹 쉬세요 그럼 푹 쉬세요